누를게요 드디어 드디어 눈이에요 눈? 나머지 그 눈입니다 너머리 너머리 나 꽃꽂이야 맨녈 맨녈 눈이 생각하는 거네 트위터가 어떻게 생각하나 파티 진짜 좋다 눈이 생각나서 눈이 생각나서 눈이 생각나서 눈이 생각나서 너무 웃겨 아 되게 진짜 뭐야? 저 벚꽃트야 오와 오와 와 진짜 벚꽃트 나 꽃꽃트 나 꽃꽃트 오 오 나 꽃꽃트 아 아 나 꽃꽃트 나 꽃꽃트 나 꽃꽃트 오 오 오 머리가 저 저 저 귀여워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민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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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땅콩이 끝났다는 아 아 어 예쁘다 아 저 뭐 저 막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우리 세빈이 갑자기 내가 아 예쁘다 뜨거워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나 현남이야 현남 나 현남이야 현남 아니야? 나 현남이야 뭐한거야? 이거 현남이다 느낌이야 현남이야 나 근데 너무 처음이다 본신의 마지막 컵 새벽 4시까지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아 내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진짜 뜻하나 우리들 싸워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진짜 예쁘다 벌써 싸워버렸다 미친 헤어진 너 나 침성 안진다 얼굴 없는데? 예쁘게 좀 붙었어 어? 이거 뭐야? 선택하는 거잖아 아 맞네 우리 다 3명씩 나 카드 어 나 카메라야 안 맞히는거야? 와 도대체 누구나 됐을지 뭐였는데 아 약간 아직 선택하면서 끝나는거에요? 여섯명의 친구들과의 추억 이렇게 딱 감은거니까 오케이 이건 지금 대중분들 선택에 맡기는거에요 아 상상의 헐 맞으셨어요 뭔가 더 발전된 모습 약간 퀄리티는 항상 뭐 예쁘게 잘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뭔가 이번에는 각자 좀 더 매력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각자 스토리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봤잖아요 학교를 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싹 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 진짜 싹 다 많아가지고 그게 재밌었어요 저 반묶음을 원래 머리를 푸는거 같은데 지금 앞으로 왔는데 앞머리가 예뻐요 근데 반묶음이 예뻐요 근데 머리 푸는거는 반묶음이 더 예뻐요 반묶음이 예쁜데 반묶음 언니 반묶음 마켓시켜도 어떠세요? 나 군무신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머리 제가 군무신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너 머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영상 보면 생각보다 흰색으로 햇살 햇빛이 뭔가 핑크가 되게 예쁜데 구름가 되게 예쁘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맞아요 예쁘게 잘 채워주신 우리 자유의 마스틱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게요 예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SS마리 사랑했어요 너의 소녀 마련에게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